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종목 심텍 홀딩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2.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3,08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 명예 홀딩스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심텍에 대한 또 지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굵직한 고객사를 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심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아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3,770원에 매수하셨고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심텍 홀딩스 상담받을 앞서서 노란톡방 열려왔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광고쟁이들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방이동 같은 거 없습니다. 설마 거기 속아서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광고쟁이들이 방이동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공개 방송이 열게 됐을 때에서 이따가 링크 주소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광고쟁이들 때문에 방송 끝나면 방을 닫아놓는데 닫아놔도 있잖아요. 이미 광고쟁이들이 게릴라처럼 안에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따가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게 광고쟁이들 잡는 인공지능 로봇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얘들이 광고 올리면 바로 쳐내고 쳐내고 하는데 그래 어쨌든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 홀딩스 심텍 자 IT 섹터들은요 좀 까다로워요. 뭐가 까다로워냐면 미국 시장 나스닥이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할 때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잘 올라왔죠.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래서 잘 올라와서 아침에는 강했는데 좀 밀렸죠. 근데 요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움직이려면 나스닥이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팡팡팡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IT 섹터들은 뒤늦게 사도 돼요. 일주일 뒤에 사도 됩니다. 2주 뒤에 사야 돼요. 두 달은 좀 늦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5,000 돌파하고 16,000 돌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뒤늦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걸 돌파를 못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고점에서 들어가면 물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따가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고점 돌파해서 IT들이 너무너무 잘 간다. 그러면 그냥 장중에 하나도 주식 없다가 장중에 그냥 한 5, 2시쯤 사볼까? 단타 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수익. 그러니까 IT로 들어가는 거는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단타는 나옵니다. 큰 수익 내는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IT가 가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그럼 걔네들은 안 가겠어요. 미국 시장이 16,000 가고 나스닥이 2만 가고 막 엄청나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3,000 가고 3,200 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다 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IT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IT가 쉽게 되면 그때 가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이 안으로 IT보다 좀 더 다른 쪽에 눈을 돌려서 못 간 종목들을 단타를 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최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물론 IT긴 하지만 VR, XR,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맥스트 같은 거 움직이고 자이언트 스텝 기억나시죠? 이것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잡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우량한 거는 제약바이오지만 일단 잡주들이 좀 잘 움직이는 상황이 막 나오니까 굳이 IT주들을 고점에서 사줄 필요가 있을까. 굳이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심택홀딩스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3,77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왜 살까 힘들게 IT 까다로운데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떠있는 상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IT주 다 움직이니까 더 올라갈까 공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의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좀 더 더 밀릴 수는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800원 2,600원 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가 되겠고 죽지는 않아요. 다시 미국 시장이 힘을 내고 나스닥이 고점 돌파하고 고점 돌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15,100 돌파하고 15,270 뭐 여기 돌파하고 그 다음에 쪽쪽 신고점 1,6000 자리 1,6000 돌파하고 돌파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게 될 겁니다. 이게 3개월 뒤에 할지 아니면 올 연말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얘네들도 다 정신 차리고 움직일 텐데 그 전까지는 좀 까다롭게 움직이니까 고점이 있을 때만 안 사주면 되는데 일단 고점이 물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갖고 가세요. 힘들더라도 가져가면 언젠간 올라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타콜딕스 만나봤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는 제이스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2% 정도 강세해 보이고 있고요. 만 15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로 좀 시작을 해서요. 바이오 진단키트 장비 물류 로봇 등 이렇게 신사업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작년 11월에는 배터리 셀 제조 공정 솔루션을 수주한 이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사님은 만 천 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만 천 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신 자리가 딱 보니까 뭐에 걸리냐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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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동안에서의 이거를 1년 만에 이거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샀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샀죠. 이거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차트를 거꾸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건데 거꾸로는 파는 거죠. 파는 자리에 산 거예요. 이게 이리로 내려오면 이리로 내려오면 이리로 다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다시 또 거꾸로 돌리면 팔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왜 주식이 어렵냐면 남들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고 팔아야 될 뭐냐 사야 될 자리에서 안 사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차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어디 갔죠? 거꾸로 보기 취소 그래서 지금 남들 팔아야 딱 저항 때 샀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 이러면 참 답답해요. 매매하기가 만천원에 물린 거는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파세요. 욕심내지 말고 돌파가 돼도 파세요. 그냥 왜냐하면 돌파 안 되고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았다가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최대한 8천원에 맞추면 되는데 잘은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9천원에서 한 번 8천 5백원에서 한 번 8천원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주식이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면 주식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만천원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마지막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